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이거는 데스킨라빈즈의 달콤달콤 아이스크림 블러썸이라는 겁니다 한 5가지 정도의 맛이 있어요 체르지 밀레, 레인보우, 샤베트, 슈팅스타,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, 엄마는 웹백의 개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떨려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30만명이 되었어요 우즈분들이 30만명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고 축하파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으음 초코네요 $$$ N 맛있따 이게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인가? 음~~ 역시 스팅스타 톡톡 터지는게 너무 좋아요 흠 이거 한입에 먹으면 미시렵겠다 체류 집일래 음~~ 음~~ 역시 맛있네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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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알 깨기가 안 씹혀요 초코알 깨기가 안 씹혀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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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타 음~~ 음~~ 초코볼 같은게 있어요 음~~ 음~~ 맛있따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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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아이스크림이라니 매력있는데요 이 뒷면도 똑같이 있어요 슈팅스탑 슈팅스탑 극굹굹굹 먹는거같애 ㅋㅋ 그거 왜 그렇겄네 얘는 되게 소프트해요 부드럽다 소프트 쥐팅스타는 배려있죠 아르바이트 조명때문에 녹고있어요 이것도 먹어볼까? 맛있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샤베트 같습니다 제 스타일 맛있네요 맛있긴 맛있다 내일모레가 초콜릿 주는 날이죠 결혼하면 그런거 없어요 맛있는 밥을 사먹죠 예전에 빼빼로 될 때 제가 신랑한테 빼빼로 사달라 그러니까 아주 슈퍼를 가세요 빼빼로를 고르더니 저보고 계산하래요 멋진 남편이죠? 최고예요 신랑이 장난기가 좀 있어서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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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같은 거는 생방송 켜고 하는 게 좋기도 하겠네요 서 있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이 더 고니까 라고요 자 마지막 한입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바나나다 바나나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거 리얼사운드 마이크로 변경을 해 놓은 걸 모르고 너무 시끄럽게 떠든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놀라셨죠 자 놀라셨다면 죄송하구요 아쉬운 케이크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자 30만명 우리 오즈 30만명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옛날 포즈 고마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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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